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대학생 서포터즈 정민서입니다. 지난 6월 21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도자기 풍류를 품다가 개막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조물조물 타레사키라는 체험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체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무럭무럭 문화유산 더하기는 상식 프로그램으로 체험 일정에 따라 변경됐는데요. 지난번에는 도자기 무늬를 담은 핀 배치를 진행하였고 이번에는 도자기 풍류를 풍타 전시를 연계하여 조물조물 타레사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타레사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회차당 4명씩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타레사키 기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적당히 흙을 덜어내주고 끝 모양으로 길게 빗어줍니다. 컵을 만드는데 있어서 풀같은 역할을 해주는 물을 컵 바닥 가장자리에 묻혀줍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둘러가며 눌러붙입니다. 안과 겉을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손도 깨끗하게 씻고 사용한 자리도 정리해주세요. 이 체험은 타레사키를 직접 체험해보는데 목적이 있어 완성된 컵은 실제 음료를 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멋진 작품으로 좋아하는 공간을 전시해주세요. 이외에도 나의 짝꿍 도자기 무늬뽑기, 이름 스티커 만들기 등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어린이 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인 조물조물 타레사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체험의 바탕이 되는 도자기 풍류를 품다 전시도 9월 22일까지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대학생 서포터즈 정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